하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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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당에서 대여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얘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430년의 긴 종사리를 끝내고 마침내 7애굽의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36년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광복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면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어떠했을지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격은 우리와 비교해서 더욱 컸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조국 해방을 위해 국내에서는 3.1운동과 같은 범국민적인 운동을 했고 국외에서는 독립군을 조직하여 일제에 강력히 저항하는 등 우리 나름대로의 피터지는 투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해 한 것이라고는 실상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문인방과 좌우문설 중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애굽집에 들어가셔서 장자들을 멸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생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걸음이 바로에게 달려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만 곧이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걸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벅찬 감격에 사로잡힌 채 가난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 5일이면 가난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곧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 길 외에도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길인 바란광야를 가로지르는 길과 신의 반도를 가로지르는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먼 길 곧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즉 블레셋의 길보다 무려 6배나 먼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그 먼 길이지라고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서의 저자 모세는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분께서는 이제 막 종사리에서 해방되어 전쟁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접어들어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마주치게 되면 무차별 살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싹 바뀌어서 즉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즉 그들은 작은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방 실족해버리는 연약한 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고 그들의 변심을 애초에 방지시키기 위해 즉 그들이 완전히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 먼 우회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철없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10편 103편 13절부터 14절에서는 그와 같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김같이 여와께서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희연과 환란 앞에 얼마나 취약한 자들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불레새새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 18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 대여를 지어 나오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 짙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무리가 먼 길을 이동함에 있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질서정연하게 그들을 이끌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로에서 이탈되거나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어지는 본문 19절에서는 한 가지 의미심장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는 선조 요셉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 될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언약신앙으로 충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유언에 따라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의 언약신앙을 계승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세 역시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난한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가난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들의 연약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을 애초에 방지시키고자 그들을 가장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먼 길이었지만 그들을 위한 가장 확실하면서도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린다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번창하기는 커녕 빚만 잡고 늘어가게 될 때가 있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 내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무했는데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여서 재수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 스펙들을 쌓았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서 1년을 또다시 취준생으로 살아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위해 소개팅도 하고 맞선도 수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자는 답장을 받게 될 때도 있고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병원에 열심히 다니며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잘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모두 다 끝나버린 사람처럼 우울한 표정을 짓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감정이라도 있으신 분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라고 따져묻기도 하고 공예배에 빠지거나 헌금 생활을 중단하거나 담당 교육자의 연락을 피하는 행동으로 그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하는 불신앙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좋은 상황임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간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임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즉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그분의 놀라운 섭리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다면 앞서와 같이 마치 인생을 빙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도 결코 깊은 절망과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그분을 원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대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곧게 뻗은 탄탄대로를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고불고불한 먼 길을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입시와 취업의 단번에 성공하는데 그들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나는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으며 교회와 SFC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유혹이 가득한 캠퍼스와 직장 문화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SFC 운동원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막아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1년의 시간을 더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교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은 출시하는 제품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사업이 금방 확장되고 자녀가 결혼과 취업에도 쉽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그렇게 그렇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내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고 믿음을 저버리는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 모든 불신앙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신 사랑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멀리 돌아가는 시간을 통해 결국 나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뿐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도록 연단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절대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내 인생에 그대로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선, 곧 나의 신앙의 보존 그리고 더 나아가 성숙을 위해 그 어떤 상황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내 인생에 큰 물결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 신앙은 그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가는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심으로써 믿음의 걸음을 의심 없이 걸어가게 하십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애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애굽의 람셋을 떠나 홍해 광야길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숲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은 또다시 그곳을 떠나 동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광야 끝 애담에 머물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걸음을 힘차게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21절부터 22절에서는 그들의 그 모든 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먼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시며는 분사형으로서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라는 것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며 계속 걷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무리 앞에서 끝까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 그들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암셋에서 숲곳으로 갈 때까지만이 아니라 그리고 숲곳에서 애담까지 갈 때까지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난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들은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심에 있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열기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한편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여금 광채를 바라게 하심으로써 캄캄한 밤중에도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날마다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정 살아계신 분이시며 자신들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는 분이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로 인해 진정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가난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라는 척박한 현실이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의 방향성이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자신들과 늘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매일마다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가난한 땅에 반드시 입성하게 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2절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분의 계속되는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아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부정어 로드에 미완료형 동사를 붙이면 영원한 금지 혹은 계속되는 금지를 나타내는데 본문에서는 로드에 떠나다라고 하는 미완료형 동사를 붙임으로써 하나님의 계속되는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조치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그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난의 여로를 의심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자주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찬송의 한글 버전 1절에서는 예수가 거느리시네 라는 가사가 4번 나오지만 영어 버전에서는 이 가사가 6번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찬송의 작사가인 길모 목사님은 어느 수요일 저녁 그의 교회에서 10편, 23편을 설교하시다가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발견하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 후에 그의 친구 왓슨의 집에 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또다시 그 축복에 감격하여서 그 자리에서 연필을 꺼내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 전체가 정말 예수가 거느리시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서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가 거느리시네 라고 반복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성도의 삶은 이처럼 진정한 성도의 삶에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참된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평안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영유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해 주심으로써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삶의 현장 안에서 생생히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간증 시간에 성도님들은 그처럼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격해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은 세상의 가치들 곧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했다가 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힘들게 돈을 모아서 새 집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만족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좋은 가문에 장가와 시집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행복은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립니다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고 허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품 안에 있어야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비로소 인간의 진정한 인간다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뒤를 바짝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즉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여정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더욱 생생히 체험하게 됨으로써 믿음의 걸음을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 신앙에 대한 궁극적인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즉시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2018년 남은 한 해 아니 내 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진정 저 천국으로 가는 여정 안에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뒤를 바짝 쫓는 말씀 순종의 삶을 그분의 하여 그분의 삶을